도깨비볼 이안 숯정화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도 계실텐데 지금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숯입니다 원래 형태에서 조금 훼손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오래 쓰다보니까 숯이 지금 갈라졌어요 원래 색깔은 더 진하고 더 짙었습니다 도깨를 흡수하는 것이 숯의 역할이다 보니까 가습기 역할도 하고 이 숯은 씻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요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난 숯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이 집이 오래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벽 중간중간에 곰팡이의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 자제 생활을 할 때 반지압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곰팡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침도 하게 되고 피부병도 생기고 그리고 일단 반지압방 생활하면서 곰팡이를 계속 제가 호흡기로 먹게 되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건강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오면서 숯을 구매를 하게 됐었고 이 숯이 지금 건강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기억을 좀 해보면 우선 재작년에 이사를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지만 기침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먼지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집이 1층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어떤 먼지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집 앞에 또 풀이 있고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은데 이 숯이 정화작용을 크게 했어요 제가 기침도 물론 안 하지만 목을 많이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목도 별로 안 좋은데 우선 숨쉬기 굉장히 편안했고요 이 숯을 저는 잠자는 방에도 뒀었고 주방에도 뒀었고 최소 집안에 3, 4군데 정도에는 숯을 다 배치를 해놨어요 욕실에도 숯을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숯이 군데군데에서 계속 도끼를 흡수를 했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쪼개져서 조명탑도 있지만 지금 많이 하얀색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지도 좀 많이 묻었고 한 번도 그 장소에서 옮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많이 우울하다 두통도 자주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싼 숯은 물론 비싼 값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싼 숯을 사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한 2, 3만 원 정도 큰 박스에 들어있는 걸 소분해서 한 덩어리만 제 방에 놓았던 걸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숯이 좋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숯에 대해서 막 해박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고 있는 거라 정화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숯 정화법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정화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커피 정화법입니다 그동안 소금물 정화법이나 소금 정화에 대해서만 안내를 해드렸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커피 정화법은 굉장히 쉬워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블랙커피입니다 블랙커피 사무실이나 집에서 가끔 드시죠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기도 하고요 블랙커피를 그냥 정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 블랙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에 담긴 상태에서 용량은 상관없어요 컵에 담긴 상태에서 5시간만 있다가 버리시면 돼요 정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화 용도로 쓰신 거는 마시면 안되겠죠 이 블랙커피는 지금 있는 이 차원을 정화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차원을 정화하는 용도입니다 공간은 같지만 차원이 다른 곳을 정화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도 보여드릴게요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죠 소금물 정화법이에요 요즘은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상담업 하시는 분들 강의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의료기관과 관계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소금물 정화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플라스틱컵에도 사실 무방해요 이것도 물컵으로 쓰던 거라서 지금 보시면 제가 굵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수돗물을 넣고 한 거라서 기포가 올라왔고 이거는 지금 시도한 지 몇 시간 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아침에 지금 부은 건데 저희 김장 담글 때 하는 그 굵은 소금으로만 하셔야 돼요 꽃소금이나 삼겹살에 뿌리는 허브소금은 안 돼요 굵은 소금을 넣고 이렇게 수돗물을 붓고 최소 5시간 있다가 버리시면 되는데 그 5시간은 막 초시개로 제거할 필요는 없으세요 아침에 하고 그냥 저녁에 버리시면 되고 아니면 저녁에 퇴근할 때 나는 이걸 하고 내일 아침에 버리겠다 하셔도 되거든요 하루 그냥 잊었다가 버리셔도 상관없어요 5시간 넘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최소 시간만 지켜주시고 버리시면은 정화의 용도를 톡톡히 한 겁니다 기포가 안 생겨서 그러면 혹시 문제가 되진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자 다시 커피 정화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다른 정화법 알게 되면은 또 차근차근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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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